오늘은 다음 연결 그리고 한명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전창록 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면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과 관련한 일들을 서포팅해주고 이끄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의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경제를 진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 방송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어떻게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나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요즘 경상북도 포항 쪽에 가면 배터리 특구라고 해서 2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특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코프로GM이라든가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요. 또 경산 쪽에 가면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보성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건가요? 있죠. 그럼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어떤 뜻일까 궁금했었거든요. 다음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다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답다. 즉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 있을 때 우리가 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영화 배우 김보성 씨 하면 의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김보성 씨가 대구에 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보성 씨를 보고 아 김보성 씨 답다.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라는 것이 기업에 오게 되면은 즉 김보성 씨가 지향하는 의리라는 가치처럼 기업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그러한 가치가 이제 발현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이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사실은 오늘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초연결성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연결성 시대의 의미는 예전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이제 일부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초연결성 시대에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일부 사람을 잠시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기업의 도덕성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바로 다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다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도 그렇고 영속성 면에서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성장성이 있고 안전하게 혁신을 이뤄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다음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뭔가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을 찾고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음을 획득한 기업들의 좀 예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가치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다음을 획득하는 데는 기업들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나만의 가치에 대한 어떤 집착. 뭐 다른 말로 하면 마니아적인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켓컬리는 강남 사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떤 쇼핑에 대한 집착을 샛별 배송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사실은 해결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켓컬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다음에 또 하나의 가치는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의 안과 밖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달의 민족 앱을 쓰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조직의 막내 같은 좀 B급 인생들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어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이 B급 고객을 타겟으로 했는데 만일 배달의 민족의 어떤 조직문화가 꼰대적인 조직문화였거나 수직적인 조직문화였다면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사실은 승승장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어떤 투명성, 다움이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4조 7천억이라는 가치의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인수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저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가 2011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어떤 한 광고를 통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에 열광했듯이 이제는 사실은 위대한 제품이 일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품만 파는 기업들은 소비자들한테 매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마니아적인 집착을 가진 마켓컬리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안과 밖이 똑같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파타고니아와 같은 그러한 브랜드들이 사실은 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브랜드가 정말 우리가 투자한 그런 브랜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열거하신 국내 기업들이 한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글로벌 시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네. 글로벌리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리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혹시 할리 데이비슨이라든가 애플이다든가 스타벅스를 보면은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떤 나만의 가치를 찾고 발현하고 육성시켜서 다음을 시작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하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유와 저항정신을 팔았고 애플은 노트북이 아니고 꿈을 팔았고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고 공간과 관계를 관계라는 어떤 나만의 가치를 팔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러브 마크가 되고 기업 가치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들 뭐 이미지 광고라든가 그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많이들 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다음이라는 것을 강하게 그 dna에 받고 있는 그 기업을 찾아내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나만의 가치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제품이 일상이 된 시대다 보니까 제품이 아니고 담대한 어떤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거기서 시작하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의미 있게 본 기업들이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젠틀몬스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안경, 선글라스 만드는 기업인데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속도로 가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선글라스를 잘 만들려가 이 기업의 모토가 아니고 세상을 놀라게 하자는 것이 이 기업의 모토입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보통 MTP라고 부릅니다.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라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담대한 위대한 꿈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그 기업의 조직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조직 문화와 일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려도 변치 않는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자기네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꿈이라든가 가치 이런 거를 내세우는 기업들이 1차 타겟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기업들 일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물건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화를 해야지만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고 고객에게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로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그 제품과 서비스를 변화시키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제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치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어도 되지만 제품이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안 얹을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가치를 먼저 얘기하고 가치에 맞는 제품을 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품을 넘어서는 나만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접근법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시장을 나누고 우리가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효율성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크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나만의 가치를 제공하면 그 가치에 공감한 사람들이 한 명만 찾아오게 되면 그 한 명과 연결된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접근법, 즉 가치와 무관하게 내가 시장 사이즈만을 보고 제품을 개발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품이 먼저 나왔던, 가치가 먼저 나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의 가치에 기반한 무엇인가가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내가 나만의 가치를 제공했을 때 이것이 시장이 작지 않을까, 시장이 충분할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에 오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페이스북의 사이트를 만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세상에 오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페이스북에다가 오일을 싫어하는 선언이라고 선언문 하나 올렸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10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죠. 즉 시장을 보고 거기서 내가 출발할 것이 아니고 나만의 가치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품이 먼저든 가치가 먼저든 간에 충분히 다음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적 목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그걸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뭔가를 담아서 표현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오롯이 집착하면 시장은 고객은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순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아까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측에서 그 블루보틀하고 파타고니아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질문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나만의 가치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파타고니아하고 블루보틀이야말로 이게 일종의 덕후 브랜드거든요. 파타고니아 블루보틀을 만든 사람은 이제 클라리넷 연주자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굉장히 커피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연주여행을 할 때도 항상 커피를 자기가 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로스팅을 하고 직접 내려먹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를 만든 그 이본 시나드도 본인이 사실은 암벽등반가였고 굉장한 환경보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후들, 가치에 대한 집착하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품들 그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사실은 공감해가면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 몬타나 프레임이라는 안경태가 있습니다. 안경 프레임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빈티지 안경태 덕후입니다. 본인이 수백 개의 어떤 빈티지 안경태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빈티지 안경태에 대한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올리다 보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첫날 이 빈티지 몬타나 프레임 안경을 론칭했을 때 매출이 뭐 한 수억 원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인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공감하는 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은 세상이 따라온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경영진 창업자 뭐 이런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아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더 사실은 예전보다는 그 창업자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저녁 실에 대한 Entonces 아멘